부종 해소를 돕는 건강 채소 오이.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까? PD님은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희 집은 냉장고에다 보관하죠? 오이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예요. 오이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다? 오이는 적정 온도가 12도인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해를 입어서 물러지거나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바로 드시는 게 좋지만 오래 두고 드실 것 같으면 상온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이를 냉장 보관하면 부종 완화를 돕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천기누설표 꿀팁. 영양 파괴 없이 오이 제대로 보관하는 법. 오이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문지로 잘 싸준 뒤 꼭지가 위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오이 сам에 부탁되어 있습니다. 계속 positives. 여러분들이